안녕하세요 박쥬요 오늘 퇴근하고 반찬집가서 부랴부랴 반찬 하다가 두부조린 놈 까지 고사리무친 놈 이건 찬넛물 같은 데다가 저리에 시라붙국 밥안수꼬락 잘 먹었습니다잉 잘 쳐다보시라 이 말이요 으 으 으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은 god 으 으 으 yes 너무 맛있다. 음~~ 와아 아... 양파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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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다 고춧가루 맛나게 먹어야요. 그래야 복 받는디야. 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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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파 김치. 싱싱xy travelled. 이 맛은 100만원ja 마십들 이 맛은 한 euro 아하ㅏ 한 숟가락이 쓴게 말아먹어버려야지 구워주기 너무 맛있어 너너너너너넘 아...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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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